안을 했어? 어? 어? 형! 아니 트와이스 찍다가 진짜! 아 참치해줄게 했는데 트와이스 앞에서! 너 그러지 마 너! 너는 이게 문제야! 형 어디까지 들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야 버리틀 때는 그렇게! 아 쟤는 진짜 너무 심해 쟤는 두둥이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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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현 씨 갑자기... 너 움직였어! 어 다현 씨 갑자기... 웃으셨는데 저보고 아 진짜 웃으셨어! 알겠습니다! 얼굴을 빨라줘! 아니 지금 걸렸으면 소심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가 뭐야 지금 당연히 걸렸으면 나와야 하라고 해야지 아 저... 두둥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두둥이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두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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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피었습니다 방송 아웃 방송 맞고 있었어 개석이 형 국을 지금 계속 맞으셨어 겨덕이 형 국을 틀고 계속 마시고 있어요. 겨덕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 이거 아웃 아니에요? 예! 야 뭐 뭐하고 둘째 잘 먹네. 아이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봉다리에 소라 이런 거 팔았어. 안 먹어봤어? 어떻게 나왔어요? 큰 쪽, 큰 쪽을 입에 넣고. 좀 빨아봐. 나연아 빨아봐. 맛있다. 신기하지? 신기하지? 쏙 들어오지? 참 미안한데. 처음 먹어봐지네? 왜 갑자기 왜 먹었냐. 갑자기 왜. 처음 먹어봐지네. 처음 먹어봐지네? 네. 야 이거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팔았는데. 진짜 맛있다. 소라 맛있지? 야 이거 좀 따끈하게 해서 먹으면. 시간 걸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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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냐. 왜 웃냐. 아니. 나연이가 맛있어하니 더 뜨거워. 네가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웃냐고. 하하하하. 나 그거 한 번 보면 안 돼? 뭐예요? 산하의 치즈 김밥. 나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안 돼. 마저 좀 복치다. 아 항상 복치다 줘. 그럼 ranging Mont Vide перег근도 촬영해 본다. 네 귀여워. 아니 지금 인사를 하고 와서. 되게 귀여워. 안 나중에 봐야 돼요. awak vie는 언제들. 아 인사를 하고 와야돼요. 주먹대로야 됐어. 아 진짜로 하고 와야돼요. 아oine. 아니 진짜. 아니 지금. 네가 뭐야. 아니 다 보고 싶다는데. 다 보고 싶다는데 뭐야. 다 보고 싶다는데 무슨. 아 뿜만 진짜. 햄 늦어나봐요 형이 형. 다 치즈김밥 때문에 다 짜려보는 거예요 지금? 치즈김밥 가보고 싶죠? 네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기 산하 씨 치즈김밥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멤버들이 시작해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치즈김밥? 치즈김밥? 뭔지 잘 모르겠죠 좋다 간단하게 저희가 얘기도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자 지금 아 뭐야 날파리가 아니 출전이 미쳤다 얘들이 어디 찍었어? 강수영 날파리가 아니 뭐하는 거야? 김종국으로 한번 해보세요 김종국? 아 김종국이요? 그게 어려운데? 오케이 갑니다 자 김종국 자 김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 아 기름댕이야 총! 중국이랑 먹고 싶어 중국이랑 먹고 싶어 아이고 국! 꾹꾹깍 야아악! 꾹꾹깍 야악! 꾹꾹깍 꾹꾹깍 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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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삼형씨 뭘로? 두고 오빠 나를 또 가사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약속해줘요 야 이거 뭐야 잘한다 잘한다 쟤 뭐야? 진짜 싫어 굿 굿 아이고 야 진짜 나 솔직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처음에 나 이거 할 때 어 뭐야 왜 저래 이러더니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왜 저래 그러면 저는 광수 광수 이제부터 광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광수는 나한테 빠진다 틀렸다 벌써 빠졌어 야 광수 너는 이제 수 수리수리 마수리 얍 야 수리수리 마수리 얍 야 오 오 오 오 오 대박 대박 우와 우와 너무 좋아하다 이런 춤 와 노래를 와 진짜 섹시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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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렇게 하면 뒤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 얘 뻔뻔해 혼자 해야 됐네 혼자 해야 됐네 혼자 해야 됐네 아 잘한다 잘 추는데 누가 또 항목이 됐어 잘 추는데 뭐야 이게 뭐야 잘 추워 대박이다 어 좋아 좋아 뭐야 무슨 월들 땡이 됐어 야 너 오래해 너 오래해 어디 보는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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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형 얘 덧불댄스가 아니야 둘 다 오르네 우와 둘 다 오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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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안 되는 게 없네 엄청 뭐야 야 뭐야 어디만 어디 갔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뭐야 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어떡해 너 어디가 새야 뭐야 새야 뭐야 뭐야 어 여기가 새야 너희야 너희야 지영아 조심해라 지영아 조심해 왜 그래 진균 진균 어 갑자기 나 고정원점 뛰었어 손 가실 거예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샤워 태양아이가 좀 걸렸어요 아 아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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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빨리 전달되네 괜찮아요 괜찮아 하 왜 아니 어 뭐야 저는 후추예요 저 진짜 후추예요. 알고 있어. 진짜 후추예요 진짜. 진짜 후추예요 진짜. 진짜 후추예요 진짜. 진짜 오빠. 하지 마요. 진짜 저 후추예요 진짜. 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어 저기 아니야 애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머리 머리. 머리 좀. 머리 좀. 머리 좀. 이거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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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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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아직 안 돼? 왜 안 돼? 미안해.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죽었어요? 잤어요? 그쵸, 살았죠? 어? 이렇게 붙이고 다행히 되지 않아요? 됐다. 충분히 붙이겠다. 다현이, 다현이 심하게 붙인다. 좋다. 염색 아니니? 거의? 자, 준비되셨나요? 네. 수술하러 가니? 다현아? 수술하니? 수술? 집도 해라, 다현아. 우리가 공격이지? 공격시간은 30초고 제가 호루라기 볼면 공수 체인지예요. 무성아! 무성아. 준비! 30초만 버티지, 30초만. 저거 소리 나면 공수가 바뀌는 거야?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30초만 버티면 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30초만. 30초만. 아니야! 주희야, 주희야. 주희야, 주희야. 내려오잖아, 내려오잖아, 내려오잖아. 정현아! 30초만. 아니야! 다 왔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아니야! 다 왔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정현아웃. 정현아웃. 바로 들어오세요, 정소민 씨. 아니, 이렇게. 으악! 소민아, 한 명 보내라! 찍어! 잡아! 30초만 버티면, 30초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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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좋다, 좋아. 다현아. 아, 다현이 이 게임의 어떤 느낌을 제대로 살렸네. 아, 좋다. 소민이 니가 훨씬 빨라 뒤에 소민이 잡아 아니야 아니야 왜 왜 뭐해 아니야 아니야 왜 왜 뭐해 떨떨 했어요 묻었어요 오빠 들어와 오빠 들어와 잘하네 둘 다 도망가 도망가 광수 형 빠르다 광수 나왔다 광수 우리 공격이야? 어 왜 도망가 형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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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무서워해 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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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하연아 진짜 무서워 무서워 지현이 너무 무서워 렛츠고 렛츠고 자 할게요 준비 시작 야 위에 올라온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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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효 이렇게 빨라 지효 진짜 빨라 지효 진짜 빨라 지효 진짜 빨라 지효야 지효 좋아 잘한다 빨리 들어가 들어가 모보야 들어가 목 올라 들어가 모보야 잡아 이리로 가 이리로 가 모보야 이리로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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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아 됐어요! 지효 아웃! 지효 아웃! 지효 빨랐는데. 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요? 잡아! 도망이야? 도망가야 돼, 종국이 도망가야 돼. 도망 타임이야? 벌써 종국이 형 나왔어? 종국이 형 빠른다! 동기야, 동기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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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채영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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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채영 아웃! 채영 아웃이야, 채영 아웃! 빨리 지효 아웃 시켜! 잘한다! 야, 결승 가자, 결승 가자! 민아, 벌써 마지막이야! 뭐야, 뭐뭐 들어갔어? 야, 저거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아, 종국 오빠! 종국이 형 지금 안 보내면 끝나! 민아야, 미안해! 지금 마지막이야! 미안해, 민아야! 어, 됐다! 미안해, 민아야!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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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이 뭐야! 민아야,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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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격이야? 민아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민아, 버텨! 아, 버텨, 버텨! 와, 이긴다! 석진이 오빠 이긴다! 아, 버텨, 버텨! 아, 버텨! 아, 버텨! 야, 석진이 형! 야, 석진이 형, 야! 공격, 공격! 덕진이 형 기우가 이런 거 기적 빨라! 공격, 공격! 덕진이 형 기우가 이런 거 기적 빨라! 공격해! 공격이야! 공격, 공격! 엄마! 왜? 저리 가, 저리 가!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발로 차! 누나! 누나! 발로 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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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지발가락이 들어왔단 말이야! 나 진짜 몰랐어! 아! 야! 동기함수! 야! 야! 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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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아웃! 야! 이겼다! 이겼다! 이 지휘 터치하면! 이겼다! 이 지휘 터치하면! 어! 터치! 아! 그전에 터치했어! 잠깐만! 지휘 씨 아웃 아니에요?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래! 먼저 불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불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 좀 더 들어가! 아니, 상왕!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정색할 거야! 아유, 정색할 거야! 아니, 저 형 왜 화를 내! 아니, 무슨 꼰대지요! 아니, 왜 화를 내! 한정하고 있었잖아!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화를 내! 그러니까 그때 걸어오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아유, 정색, 이제 쟤... 아유, 뭐야! 자, 그냥 이어서 할게요! 그렇지! 회의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치면 안 되지! 첨점 해야 돼. 저기 올라가야 돼. 저기 올라가야 돼. 잘한다. 저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야? 저거 발로 차면 어떻게 무리겨. 우리가 올라가야 돼. 우리가 올라가야 돼. 잘한다. 너무 무리한데. 이겼다. 반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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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쪽에서. 그렇죠? 올렸다. 올렸다. 실패하다. 나 터치됐어? 나 안 됐어? 이 정도면. 네. 종국. 종국아. 종국아. 잘한다. 시작이니까атов이구나. 잘한다. 야 진호도한테 하는데 자식이 비행기 탔어. 잘한다. 야 잘한다. 잘한다.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아 웃기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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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재단아웃 재단아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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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